버터 이런 first few th and then 다운된 후 어? 이게 조기야? 조기 새끼 그래놨다가 이제 PC본에서 절여먹든가 구워먹든가 이제 한 후라이팬 구워서도 먹고 그때 소금 뿌려서 절여놓은 거 그걸로 뭐하게? 프라이팬에다 굽게 5마리 5마리 8마리 소금을 씻고 물기를 빼고 물기를 닦아줍니다.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. 소금기를 씻어냈으니까 양념장을 뿌리는구나. 간장, 매실청, 참기름, 다 instruments willen.- 간장에 으깨술을 빼냄HS 양념 sıhh 소금주는 깨 kuriyaki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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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반은 양념하고 절반은 그냥 먹어도 돼 익었어 이 정도면 잘 익은 거야 잘 익었네 양념을 발라야지 간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싱거우면 맛있겠네 이쁘네 이쁘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양념 안 한 것부터 먹어 한 것부터 먹어 안 한 거 먹어볼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오 완전 고소해 이렇게 조그만데 이렇게 맛있냐 우리나라고 진짜 베개니까 그래 완전 밥도둑이다 밥도둑이라고 그랬지 머리만 뚝 떼서 갈라먹고 굴비만 찾을 것도 아니여 굴비하고는 또 맛이 퇴이네 생조기 이거 먹어봐 응 먹어봐 응 아주 맛있어 맛있다네 이야 바닷가 사람들 아니니까 보기에 작아가지고 먹을 게 없는 줄 알았지 오 이거 엄마가 혼자 이걸 어제 또 먹었구나 응 그랬어 이거 또 한 번 왜 밥이 모자라서 누룽지 끓였어? 누룽지는 또 이거 올려먹어도 맛있어 응 먹어봐 응 먹어봐 엄마 먹어 엄마 응 여기까지까지 이거 안 졸여 먹어도 맛있어 응 근데 졸임도 맛있더라 응 국물 먹고 응 국물 먹고 응 이제 양념 된 거 먹어볼까 양념 별로 짜게 안 했었어 응 우리 더 죽고야 그래 아무가해 내가 아무가해 없어 하도 짜잖아 물었더니 먹어보니까 그게 아니여 응 반찬 없을 때 뭐 바닷가 사람들이 사과 싸니까 사서 아버지한테 붙인 거야 딸이 짜자는 것도 붙였네 나 보고 그랬는데 맛이 뛰어나네 응 근데 이것도 이렇게 손질해서 먹을 거 찌서 이래야지 맛있지 그냥 소금 띄얹어서면 부서져 손질 안 하고 올려버리면 응 이것에만 만들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김치도 손이 안 가네 이것만 먹어 하하 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